아 미안하다 아오 연사가 좀 느려진건데 연사도 베르타랑 비슷했어요 엄청 빨랐어요 파워드셋에 처음 나왔었는데 소리도 지금처럼 안그랬고 베르타랑 소리 똑같았는데 추첨감사합니다 추첨감사합니다 빼고 연사도 빨랐어 아 이거 밤나네 연사도 빨랐어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연사력이 더 빨랐잖아요 베르타 소리에 지금은 총소리도 바뀌고 패치 한번 되고 나서 옛날에는 컴팩트 베르타 속도로 나갔어요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추첨감사합니다 베르타랑 똑같은 소리 났었는데 지금은 딱딱딱거리고 적 정체 확인한다고 역시 잘지않고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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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의 안동간범드래장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저는 쿠폰으로 받아줬어요 뭐 이런거 다 대외우승에서 받았어 왜 다 가서 죽을라 그래 헤나 형 잘 쏴 헤나 형 개피었네 멋있다네 레드 스나이퍼를 받아놓고 쓴 적이 별로 없어 무조건 은스나만 짜가지고 코고는 사람 코 큰사람은 어때 다 아닌데 아 이거 권총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엄지 엄지 쳐 엄지 엄지 쳐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짱 나왔다 짱 나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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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뺑뺑뺑 폭탄사람 봐 폭탄사람 다 하는데 야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아오 아 저 딱 살았습니다 스페셜 보스 가게 다 죽여버릴 수 있었는데 점프 한번 더 해볼래 죽었네 아니 전부 다 반샀나 아 뭐야 아씨 부쩍 에스베이 들고 반샷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내 만드랍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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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쏴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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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자신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이 사람 뭐야? 아니 좀 나와주지. 중믿믿믿믿믿믿 holy shit! 아다리 봐. 적배 없는데? 중소리나는데? 아 빙. 아다리 봐. 아이고. 오우 씨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다리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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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